기초합리가 교원 반갑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의 기초합리가 교원을 처음으로 지금은 중급자, 중상급자, 크로매틱, 합주교원, 그리고 방과후교본까지 총 6건의 저희 교원이 시중서점이나 온라인 등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저희의 교본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의 구약을 받지 않는 영상강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번째로 트레몰로 하모니카 매니아들 중에서 기초를 마스터 좀 하시고 베이스 주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응용할 수 있도록 저의 교본 중급자를 위한 하모니카 교본 영상을 먼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곡 부르면 좋을 곡 33곡을 영상에 담는 동시에 저의 반주와 같이 곡을 분석, 같이 부르고 전체적인 정리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QR코드를 함께 한다면 정확한 체계 속에서 올바른 하모니카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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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